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본물처럼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여정 속에서 남들보다도 좀 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의 힘, 빠른 정보가 사실은 그게 돈이요 또한 에너지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도 우리가 다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그 만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자칫 그르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하지 않아요.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럴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의 때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역당하는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러한 태도를 삼가라. 미혹되는 영어로부터 너희는 잘 분별하여서 미혹되지 말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 전파자를 통하여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 과연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된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얼마든지 그러한 미혹의 영을 통하여 거짓된 그러한 보금이 다른 보금이 선포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종교 창시자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했지만은 과연 진리라는 것은 발견되지 못했고 아직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방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태반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4대 종교 창시자여 성자라고 하신 그 공자님 유명한 논어를 쓰신 분이죠.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공자님에게 물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히하다. 이 말은 바로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았다. 진리의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좋다. 이런 말입니다. 공자 자신도 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는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탐색하고 공부해서 진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진리를 인격적인 인격체로 진리를 말했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서 연구해서 진리를 아는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바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 속한 사상들과 철학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혼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선택받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도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돼요.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 과거에 병원에 우리 직원 중에 간호사 중에 참 신실하고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면 참 바람직한 정말 간호사로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영성이 있고 또 원장이 나와 함께 이러한 전인치유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호흡이 맞는 자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일단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이단에 속한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냥 친한 사이니까 참 이곳에 가서 공부하면 정말 깨달음이 있고 뭔가 확실한 그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가다가 보니까 그만 그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만 이단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유명한 참 그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깨치는 그러한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말이에요. 그 좋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거짓된 교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실 참 참담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이 어떠한 큰 단체 어떤 좀 재력이 있고 또 서로가 돌보고 결속력이 있고 또 어려웠을 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금전적인 능력과 단체적인 그 모임의 결속력이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에는 빨려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 세뇌를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주의 가르침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번 그 세뇌가 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빠져나온 사람들도 다시 또 들어가요. 다시 또. 왜 다시 들어갔냐. 기성교회 일반 좋은 교회 가봐도 그렇게 사랑이 없더라. 이거예요. 좀 어려움에 처하면 금방 찾아와가지고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하는 그러한 결속력이 없어서 외로워서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모임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이단적인 이러한 모임에 빠지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그 여파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참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그 결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직장 모임이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걸 통해서 구속 서로가 구속되게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에서도 분리가 되고 또 사회에서도 분리가 되고 오직 오직 그 이단 교주의 그러한 좀비처럼 살아가고 거기에 노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아셨고 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 예를 들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개시나 환상을 통해서 또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그 족집기 뭔가 아주 그냥 족집기처럼 내 미래를 딱딱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많은 표적이 기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치유의 역사는 많이 있어요. 뭐 백일기도 기도했더니 내 심장병이 완치가 됐다. 또 백일 동안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게임 중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됐다. 뭐 이러한 우리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간증들이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귀신을 축사하는 것까지도 빙의에서 해방 빙의 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빙의라는 게 뭡니까? 귀신에 속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참 간증 아닌 간증들이 그들에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사나 또 어떤 치유의 역사나 또한 영적인 이러한 역사로 그것이 진짜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절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또 그 반면에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또 굉장히 어떤 무석적이나 샤만이즘적으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역을 축사의 사역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근본적인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근본적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정신적인 어떤 신념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러한 증상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순정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인생사의 생노병사의 문제가 인간의 죄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장 근본적인 비극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정지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사망 죄로 인한 사망 사망의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죽십니까 병이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참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난무합니까 맞아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눈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들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없이 하는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이것은 다른 타 종교라든지 어떠한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신념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어떠한 명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 죄의 문제만큼은 예수님만이 크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또 어떠한 설교자가 또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저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른 예수가 너무 많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다른 크리스도가 많다는 얘기라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사이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 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 휴메니즘 그리고 네오맥시즘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해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떤 사상적인 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인데 이것은 모든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그때는 진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바뀌어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기독교를 또한 멸시하는 것이요 또 성경적인 모든 가르침을 배격하는 그 사상이라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마르크스 주일아의 해방 이것은 바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그 부르주아지 압제에서 해방이다 그러나 그 해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방은 마귀에서 해방해 죽어가는 영원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물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셨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마시즘적인 그러한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서 그 열매를 보고 그 근원을 알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 그런데 그 사실 그 근본 바탕에는 사단적인 마귀적인 이러한 속임수와 기만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 에이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깨우침을 통해서 어떤 도를 해방을 얻게 하는 그러한 20세기 만렵에 나타난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에요 스프리추얼 무브먼트 이런 것이 이런 걸 통해서 또한 뉴 에이지 음악이 있고 이러한 기존의 사회나 또한 문화나 종교에서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것에서 탈피해서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개발하여서 우주적인 차원의 어떠한 기운을 습득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신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이러한 시도가 바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뉴 에이지 에 속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이러한 선생들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그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다원주의 사상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방법은 다르지 궁극적인 그 목표는 구원이다 길은 길은 다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목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간의 어떤 통합을 이루고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였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를 구원의 길을 주신 척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원지 혼합을 싫어하는 혼합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22장 9절에도 보면 그 밭에 포도를 심을 때도 다른 종류 두 종류 의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소와 나귀를 같이 멍해를 메고 결의 결의하여 그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혼방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여러가지 길이 있어서 목표가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왜 길입니다 그 길은 한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틀리면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첫째는 다른 예수가 없다 이거 절대적인 예수 한 분 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 성경 책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완성이 됐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완성이 됐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담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 자체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니죠 마치 시스기야 시대 때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 다 살아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백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고 분양을 하고 기도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으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서 정죄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을 때 희석이야는 참으로 이것은 우상 숭별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아예 그냥 빻아서 강에다가 뿌려버렸잖아요 요단강에다가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그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벗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도 다 거짓된 거나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는 없다 예수님 한 분이 구원의 길이었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록된 66권의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분이 진리의 기준이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크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을 흉내내는 다른 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은 사실은 악한 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3위 되신 하나님이시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뭐 사이비 2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이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에게 사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일뿐만이 아니라 제3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임지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뿐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첫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네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의 좌표가 우리가 미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에요 유념해야 될 자 그런데 미혹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된 속임수에 그러한 종교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요 넘어짐의 자만은 넘어짐의 앞자매니라 자문서 18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의 아버지 바로 근본적인 이 사단 루시퍼 는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그 천사장 중에서도 그룹 천사에요 그룹 그룹 천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 바로 루시퍼였다 이거에요 루시퍼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목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화려의 극치에요 화려의 극치에요 그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자 루시퍼는 지음을 받은 거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 루시퍼를 만들고 난 후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그 예술성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 사단의 그 역사와 그 미혹하는 데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에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세석적인 그러한 사탄적인 그러한 록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그 세석적인 이러한 그 팝 음악 속에서 세상을 찬양하는 거에요 사실은 사단을 찬양하는 사단 이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특징은 첫째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뿔나고 막 무섭게 이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그것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천사의 모습 광명한 천사의 모습 그리고 음악의 아주 달인입니다 천재입니다 음악의 천재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거에요 악기를 그러니 사람들이 천사들이 얼마나 미혹되겠냐 3분의 1 휘하의 천사가 다 미가엘 대천사에 밀려서 이 땅으로 밀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교만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교만 사람이 교만해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미혹장은당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주차가 돼서 자기가 해석하는 거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거짓된 미혹의 영을 따라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다른 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에요 뭐 14만 4천명이 되면 뭐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고 뭐 성령과 신부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부가 자기고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고 말이지 성령의 뭐 본체가 어떻고 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자의로 해석하게 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마고봉 13장 21절에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문선명이 그리스도 뭐 그 외에 뭐 뭐 40몇 몇 명인가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안하지만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에요 너무나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아텀이 그거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정말 사람인가 싶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뭐 은혜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아 목사님이 뭐 희한하게 보이는 거야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생기고 박태선이가 생기는 거에요 추종자들이 많아지요 왜냐면 미혹의 영에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이야 목사님 자기 자랑이 생기는 자기 교회에 나는 누구가 자기를 보고 자기 대단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본체가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아니 성령이 어떻게 사람으로 와요 이러한 말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말이야 뭐 믿습니까 밤에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구세주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니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 단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성령의 본체가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이거지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러한 신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그냥 자랑하는 것도 이것도 더 큰 문제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다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속았잖아요 아담이 미혹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미혹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간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배교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문이 뭐냐 미혹되는 문이 뭐냐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아첨하는 아첨 근데 사실 아첨이라는 것은 자문서 29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사실 그 아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교만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를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정도의 영적인 이러한 계급에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이나 그 아첨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이나 결국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100%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미혹의 영이 성령을 가장하여 한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혼합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혼합의 영을 가진 그러한 유명한 사역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유사역자는 윌리엄 브레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도 처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강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슬성신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막 본물처럼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단들이 다 그게 뭐 장막성전이니 영생교니 또 영세교 이러한 이러한 그 아류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로 자리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선명이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근본적인 모든 것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다 뭐 이러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심지어는 마귀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사실은 이단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이단이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마귀에요 처음부터 사실은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치는 것이 육으로 마친다는 것은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지만 육으로 마친 자들은 이미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미혹의 영들이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겸허하고 온순한 신령을 가지는 거예요 야고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러스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우를 가르치시는 도다 교만한 자 높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이 임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기록하고 노예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성령의 본체처럼 말이야 사람들에게 해서 나는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확신 가운데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화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그 코리텐붐 여사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참 온 가족이 가스실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 코리텐붐 여사만 끝까지 살아남고 가족들 다 죽은 사람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약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며 방황하며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키 아이씨 키스 이러한 뽀뽀한다는 키스가 아니라 킵 인 심플 앤 스투핏 모든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다 참 단순 무식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순 무식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걸 자꾸 파헤치지 말라 이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도움을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학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버려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첩경이에요 첩경 첫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한 분만이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미혹의 영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점쟁이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속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된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또 진리의 성령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야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출발합니다